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나는 나는 나를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형생아리는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이제부터 동생아리는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아의 남자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싸가 올라정을 내가 마음은 설dit거야 끝까지 그 Start één 특점이 되는 나가는 좋아 이ī 유튜 No.